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마이 스쿱 마켓입니다 네 여기가 되게 혜자라고 해서 왔어요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는데요 그래도 눈으로 직접 보고 사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잘 오셨어요 또 여기서 직접 퍽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체험 서비스도 있는데요 그건 다섯 스쿱 이상 하실때만 적용 되세요 아 그래요? 그럼 제가 오케님들 좀 선물을 주려고 하거든요 오 무슨 이벤트 하시나봐요? 네 오케님들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래 더보기 링크에 들어가서 참여하면 되지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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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 어 그럼 스쿱은 어떻게 하는거죠? 어떻게 하는건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제품들이 있구요 우와 예쁜게 진짜 많네요 예쁜거 많죠? 제가 이 스쿱으로 다 퍼볼게요 세 스쿱 드릴건데 짜란짜란짜란 퍼보면 음 아이쿠 미끄러졌네요 한 스쿱 왜? 음 괜찮아요 두 스쿱이나 더 남았는걸요 햇 이거 사기 아니야? 사기라뇨 기다려보세요 이 안에 얼마나 좋은게 많은데요 기다려보세요 참 성격 급하시네 마지막 세스푼 기다려보세요 얼마나 랜덤으로 드리는게 이게 얼마나 그런데 자 이만큼 퍼서 짠 새 스쿱 드리겠습니다 예쁜거 많이 걸리셨네요 우와 많이 걸리셨네 음 스티커류 엄청 걸리셨고 귀여운거 많이 걸리셨군요 포장해 드릴게요 포장을 해보면 이렇게랑 김피아랑 짱구랑 고라파더 이렇게 걸리셨어요 짠 포장완료 세스푼 포장완료 힛 이건 세스쿱이 아니라 한스쿱이잖아요 그래도 보세요 이 안에 얼마나 좋은게 많이 들어있어요 어디서 이 가격에 이거 못 사요 한스쿱이 얼만데요 7만원이요 네? 7만원? 네 그런데 우선 여기에 음 할인받아서 50% 35,000원에 반응하시거든요 와 너무 비싸네 그 정도면 그냥 제품을 사는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오마이비키 굿즈 네이버에서 사면 세트에 2만천원에 살 수 있거든요 수컵이 약간 더 손해인 것 같은데 뭐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재밌잖아요 자 해보세요 어 뭐지 사기당하는 기분은? 사기라뇨 음 음 자 이제 수컵을 정하시면 되세요 핫 여기에 이 세가지 수컵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냥 고르면 되나요? 아니죠 으 1,2,3번 제비 뽑기 하시면 되는데요 이쪽지 중에서 뽑으시면 됩니다 헥 아 네 뽑아볼게요 제발 3번나오라 오키님들 응원해주세요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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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으면 중간고 자 열어보면 짠 오 3번 나왔습니다 오 3번이 나오다니 이상하다 다 1번만 나올텐데 어떻게 된거지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가장 큰 3번 스쿱 뽑았습니다 뭐야 여기 있는거 아니 내 주머니에 다 있었네 1번이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스쿱을 해볼건데요 이벤트 신청해주시면 선정해서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쿱 가게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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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우와 귀여운거 진짜 많아요 다 섞이고 떡매도 있고 그런거 같은데 여기 마스킹테이프도 있고 와 한번 퍼 보겠습니다 엄청 많이 퍼야지 적당히 푸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적당히 퍼서 적당히 오 이정도 적당히 오 에코백까지 들어갔어요 오 뽑은거 알 내려놓아보면 오와 오 엄청 많이 됐어 와 이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사장님 삐진데 뿌 인심좀 쓰세요 사장님 우와 이 스쿱 안에 엄청난게 들어갔거든요 보면 오마이비키 에코백 오마이키키 에코백이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떡매 4종이 다 들어갔고 거기에 스티커 와 진짜 귀여워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죠 스티커가 이거랑 마스킹테이프 그리고 시나무롤 키링까지 와 포장해보면 짠 떡매 덥치 이렇게 포장하고 제 친필 사인이랑 그 다음에 마스킹테이프 키링 이렇게 넣어서 포장을 해서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 안된 사람은 어떡하냐 슬프다 햇 걱정하지 마세요 당첨 안돼도 네이버나 쿠팡에서 살 수 있으니까 괜찮지요 이 세트 전부가 다 2만원이니까 진짜 남는게 뭐야 진짜 해저다 거기다가 네이버에서 세트로 사면 무료배송까지 우와 2만천원 우리 숙급가게랑 가격경쟁이 힘들다 다음 우리 오키님들한테 줄 선물 뽑아볼게요 에코백을 은근슬쩍 추가해서 이 정도 이만큼 이번엔 진짜 많아 이번에 진짜 많아 키링도 막 진짜 좋은거 많이 들어가있고 우와 스티커 이거 보세요 진짜 많네 우와 스티커가 정리하니까 이만큼이나 들어가있어요 와 2분 걸리면은 진짜 완전 럭키 포장해보겠습니다 포장해보면 예쁘게 포장할 때 제 침필 사인이랑 편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뭐냐고요 우리만의 비밀 우리 사랑하는 오키님께 제 영상을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야야 읽지마 읽지마 그리고 사랑해요 햇 왜 읽어 진짜 남의 편지 진짜 좋으라 다음 오키님한테는 과연 뭐가 들어갈지 두구두구두구두구 햇 햇 오우 내려놓으면 우와 진짜 많아 우와 스티커도 엄청 많고 우와 이거 마멜 이거 카드 직업도 있어요 우와 그 다음에 키링도 이렇게 들어가있고 우와 이분도 운이 좋다 한번 포장해볼게요 우와 이만큼이나 그 다음에 에코백이랑 마스킹테이프 두개 포장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이 박스 다 끝나서 좀 더 채워주시겠어요 소장님? 이 또 달라고 남는거 없는데 포장해서 드리겠습니다 물건이 많이 없었어요 못본 펴는데 사라지네요 여기 있다 헷 오우 네 감사합니다 자 또 펴보면 자 이만큼 푸고 어떻게 저렇게 풀 수가 있는거지 산처럼 쌓였네 우와 이만큼 스쿱을 펴습니다 이분도 정말 운이 좋으시다 과연 누가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분한테는 마스킹테이프가 세개나 들어갔어요 와 아무데나 막 팍팍 쓰세요 남는거 없는데 헷 이씨 나머지들도 제가 다 퍼서 포장해볼게요 그만 가져가 자 다 됐다 다 되셨죠? 이제 그만 가세요 네 오키님들 제가 이렇게 포장을 10개 다 했는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이벤트 신청해주세요 더보기에 있는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댓글에도 있어요 제가 몇 개 더 표정했는데 이거는 제 찐친인 설아와 탤라한테도 선물해주려고요 나는 박세희는 6학년은 뿡 알겠어 알겠어 너네도 줄게 오 좋지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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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신나게 숙꽃가게 차려서 포장하고 선물 이벤트하기 대상동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지저귀는 새처럼 지저귀는 새처럼 산지 바람처럼 우리 내 내 수입사